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선물 강의를 하고 있는 함재한입니다. 함재한 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익을 말하다에서 말씀드릴 거는 저번 시간에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희 변동성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종목별로 분석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에서는 필수로 저희가 아쉬워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저희가 주기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사이클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FX라든가 선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내 선물은 이제 해당이 되는 건 없고 해외 선물, 해외 선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FX랑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다르게 그렇죠? 주식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그렇죠?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그렇죠? 거래량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과 다르게 이제 양방향으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식간에 방향만 잘 잡으면 수익을 금방금방 낼 수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제 원금이 쉽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런 안전장치를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크다. 그렇죠? 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변동성도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유동성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말고 또 뭐가 있죠? 가격. 이게 바로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그렇죠? 유동성과 추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유동성의 관점에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은 유기체입니다. 시장은 유기체. 자,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보통은 이제 특정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특정 거래량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썰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딱 봐도 거래량이 많이 없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없을 때와 거래량이 있을 때의 차이점, 명확한 차이점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 많을 때는 일단 위아래로 뭐가 클까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도 굉장히 변동폭이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변동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을 때는 변동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변동폭이 클 때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인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거래량은 정해진 시간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종목만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흔히 나스닥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골드라든지 오일이라든지 해서 그런 선물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지금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11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그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오는 구간도 있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 반에 무조건 땡친다고 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종목과 그리고 날짜마다 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 시장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변동성을 제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장이 작은, 즉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는 그렇죠? 거래량이 없을 때는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시가총액은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B라는 시가총액은 1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시장은 100억, B라는 시장은 1조. 그러면 어떤 종목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투입했을 때 시장이 금방 금방 움직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A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만큼 없으니까. 똑같이 100억인 시장에 100억을 투자하면 시장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1조인 시장에서 1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해외 선물 시장도.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소규모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소규모의 세력들이 장난질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저희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가 나온다? 역추세가 나온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래량이 비교적 없다. 거래량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이 따로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주기변동성, 주기변동성이 활성화, 활성화되었다. 혹은 주기변동성, 주기변동성이 비활성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변동성이 활성화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변동폭이 위아래로 크고요. 그리고 주기변동성에 비활성화했을 때는 변동폭이 위아래로 작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주기변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기변동성이 들어오는 구간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주기변동성이 감소한다. 즉 비활성 렌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빠진다. 그럼 저희는 어차피 거래량이 빠진 구간에서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주기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선물 시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차트 5분봉이라든가 아니면 짧게는 1분봉. 더 짧게는 100틱 차트. 제가 틱 차트를 아예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는 구간마다 내가 몇 틱 차트를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기준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바뀌기 때문에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봉으로. 그래서 이 주기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봉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짧은 분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 주기변동성과 거래량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기변동성은 제가 거래량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기변동성이 활성화됐을 때는 누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누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뭐가 커지냐면 시장 자체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시장 자체의 변동폭.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변동폭이 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그렇죠. 거래량이 없을 때는 시장이 변동폭이 좁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지만 여기는 변동폭이 좁은.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빠지는 구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꺼지는 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활성화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또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겠죠. 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 변동성. 자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주기 변동성은 제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격 변동성은 주기 변동성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주기 변동성 말 그대로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이 활성화됐으면 오늘도 활성화되고 내일도 활성화되고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구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가격 변동성은 어제 활성화됐다고 해서 추세가 오늘도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제 추세가 나왔을 수도 있고 오늘 추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방향성 즉 추세의 변동성에 따라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겠습니다. 가격 변동성. 자 가격 변동성은 가격 즉 추세의 뭘 의미한다. 추세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지니지만 이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특성을 꼭 지니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변동성이 들어왔고 오늘도 변동성이 들어올 수 있지만. 가격 변동성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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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은 가격의 움직임이 큰 구간이 있고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이 좁은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가격의 움직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위든 아래든. 그렇죠? 그리고 가격 변동성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즉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 자 이거를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변동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기 변동성. 그렇죠? 두 번째는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럼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은 추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같이. 자 그래서 이거를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두 개가 둘 다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위든 아래든 추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위든 아래든. 왜냐하면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이죠. 그리고 가격 변동성은 추세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추세가 동시에 터져주니까 추세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주기 변동성. 주기 변동성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가격 변동성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가격 변동성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거래량은 들어왔다. 근데 추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거래량이 안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추세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자 추세. 거래량은 많아요. 근데 추세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매수 물량도 많고 매도 물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량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추세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는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된다.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과 저점은 이거는 언제든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뚫려버리면 또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매매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주기변동성이 활성화되는 구간은 가입변동성에 비활성되는 구간이 따로 또 나눠져 있다. 이게 유형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기변동성이 비활성되는 구간. 그리고 가격변동성이 활성화되는 구간이 있고 그 주기변동성이 꺼지고 가입변동성도 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형 4번입니다. 시장은 유형에 좀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그래서 그 4가지 안에서 다 나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역추세로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추세.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나온다. 이건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이거를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나온다? 이거는 무슨 추세일까요? 거짓 추세입니다. 거짓 추세. 진짜로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시가총액을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A라는 시장이 있고 B라는 시장이 있는데 A라는 시장은 100억. B라는 시장은 1조. 그러면 A라는 시장과 B라는 시장이 있을 때 똑같이 100억을 시장에 투입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떤 시장이 조금 더 빨리 크게 움직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A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규모로 해서 세력들이 장난질치는 구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매수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갑자기 내리 꽂아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니면 가격이 내려갈 때 여기서 매도 들어갔다 갑자기 올려치면서 손실이 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바로 역추세입니다. 이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 바로 역추세예요. 역추세. 그러면 역추세 구간에 저희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몰랐다면 역추세에 당하겠지만 주기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가격변동성이 크다. 아까 제가 주기변동성, 가격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격변동성만 보여드리고 실제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깔로 올라가면서 신저점을 뚫으면서 계속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락추세. 하락추세가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가격변동성이 꺼져가지고 추세가 이렇게 비활성 됐을 때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딱히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구간에는. 그래서 굉장히 박스를 치는 겁니다. 박스권. 이게 이제 박스권. 박스. 그러면 1번과 같은 구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뭘 하셔야 될까요? 1번과 같은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들어가서 딱 한번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격변동성 이렇게 비활성을 했을 때는 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금지. 매매 금지 구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기변동성은 매일매일 들어오지만 가격변동성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제 추세가 나왔는데 오늘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내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다. 시장의 이동성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오시게 되면 점선 이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때 추세가 딱 한번 나왔으면 지금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거의 사흘 나흘 그렇죠? 거의 나흘 가까이 추세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했다고 한다면 월요일날 매도를 한번 수익을 내고 화수 목금에 매매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손실이 나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짧게 짧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저점을 뚫으면서 또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 추세의 활성화 방향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추세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단기, 그 다음에 중기,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보통 15분으로 확인을 하고요. 중기는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그리고 장기는 240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기는 사실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보셀로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단기랑 장기 이 두 가지만 보고 차트의 활성화 방향을 저희가 체크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의 활성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은 240분의 가격 변동성 활성 이거는 장기 추세가 일단 활성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이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추세일 겁니다. 그리고 하락 방향으로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추세가 하락으로 활성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시간의 가입 변동성 즉 장기 추세 이 장기 추세가 만약에 상승으로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15분의 단기 추세도 같이 상승으로 저희가 맞춰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장기 추세가 상승인데 단기 추세를 하락으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락으로 매매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240분의 가입 변동성이 또 활성화가 됐을 때 이게 만약에 하락 방향으로 가면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거죠. 그렇죠?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를 했으면 무조건 매도만 들어가셔야 돼요. 하락 방향. 그래서 매도 방향으로만 진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짧게 짧게. 그런데 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역추세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 지표에 대한 KPR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 추세가 활성화됐을 때 그게 상승 방향이면 무조건 상승으로만 하락 방향이면 무조건 하락으로만 중간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장기 추세가 만약에 비활성이라고 한다면 위, 아래 둘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의 단기 추세가 하락 방향.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그거죠. 그리고 240분의 가입 변동성이 만약에 비활성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로 박스권이든 아래로 박스권이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큰 추세가 박스권이든 추세가 비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세가 비활성화됐을 때는 매매가 불가능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큰 추세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위, 아래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위도 가능하고 아래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5분의 단기 추세를 매도,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양쪽으로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 사탈청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선물시장의 유형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선물시장의 유형. 일단 주기 변동성, 즉 거래량이죠.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과 추세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자리가 나오면 이것은 강한 상승이나 하락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 즉 거래량이 만약에 활성화되는데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추세가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거래량은 많은데 추세가 강보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유형 3번. 거래량. 거래량은 없어요. 시장에. 거래량은 없는데 가입 변동성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세가 역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역추세. 역추세. 이걸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 변동성. 이것도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추세도 없다. 그럼 당연히 이럴 때는 좁은 박스권. 그럼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여기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다. 근데 그중에서 매매를 올고자 할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저희가 딱 설정을 해서 명확하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해석물이 도박이라고 하고 손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유형을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1번 시장만 바라는 거예요. 1번 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추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위아래 추세가 나오는 거. 다시 한 번. 거래량도 활성화되고 추세가 활성화되면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추세가 안 나오는 경우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없고 추세가 나오는 경우 4번은 둘 다 안 나오는 경우.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2번의 시장인데 1번으로 생각해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의 시장인데 3번이라고 생각해서 또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 시장의 유형은 4가지인데 그 안에서 모든 시장의 유형이 다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나온 다음. 자, 그래서 실제 적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라이브 차트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 장기 추세 4시간 그래서 장기 추세의 가격 변동성의 활성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240분의 가격 변동성 확인 그래서 상승 방향이라고 한다면 단기 추세, 즉 15분도 상승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락 방향이라면 15분도 하락 방향으로 대응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활성이라면 위, 아래 둘 다 가능하니까 양 방향으로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빅픽쳐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이어주셔야 돼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CD MACD의 0선 기준으로 해서 0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거를 차트에 1대1 대응을 시켜가지고 지지선을 잇는 거고요. 그리고 0선 위에 있을 때는 1대1 대응을 해서 이거는 저항선을 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이게 거짓 돌파인지 진짜로 돌파했는지는 변동성에 말해줍니다. 변동성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뚫었다면 이건 거짓이겠죠. 근데 변동성이 들어온 상태에서 뚫었다면 이것은 진짜 추세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분. 처음에 240분을 가지고 큰 그림을 저희가 그렸잖아요. 그죠?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240분. 즉 15분을 가지고 주기 변동성, 가입 변동성을 또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에 맞게 변동성으로 대응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레인지트레이딩. 레인지트레이딩도 저희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트레이딩과 변동성 같이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 골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골드. 골드인데 우선은 지금 차트가 1봉으로 되어 있죠. 1봉. 1봉을 킨 이유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시가. 그래서 그 당일날 시가가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죠. 시가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클릭 나와 있죠. 사이클릭. 주기 변동성. 그렇죠? 이게 주기 변동성. 주기 변동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ROCPBI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주기 변동성은 거래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은 추세예요. 변화율은 이제 추세 방향성의 강도. 시장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변화율을 총 3가지를 가지고 또 지리저항선에 이어보는데 일단 1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가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가. 시가를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1봉으로 시가를 시켰기 때문에 4시간. 장기 추세에 뭘 본다? 장기 추세 가격 변동성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장기 추세 가격 변동성.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두 번째. 이게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활성화됐다는 얘기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됐을 때 이게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격 변동성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추세가 아래로 떨어지든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 방향이 딱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변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차트를 1대1 대응시켜보면 차트가 하락 방향으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매수 불가. 왜냐하면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이미 활성화됐기 때문에 매수로서는 저희가 진입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또 비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박스권입니다. 보압. 그러면 이럴 땐 여러분들 매매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봐야 된다? 양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 매도. 이거는 이제 단기 추세에 대응을 시켜서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활성화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활성을 했냐면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는 매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추세가 급락이 나오면서 어차피 여기서 매도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기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죠. 이게 꺾이는 것은 MACD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꺾이는 겁니다. 즉 추세의 강도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거나 비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일단 지금 현재는 무조건 매수만 들어가셔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자, 그래서 15분 단기 추세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기 변동성 지표. 두 번째는 가격 변동성 지표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주기 변동성이 보시면 여기서 아까 4시간의 가격 변동성 상승 방향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주기 변동성 비활성된 구간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시장 자체에. 근데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어?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저희가.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올라갔다. 이것은 바로 거짓 추세입니다. 추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거래량을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내리꽂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아, 올라가는 게 거짓이니까 여기서는 매수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역으로 이걸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시장에. 그렇죠?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매도로서 저희가 공략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가 일단 상승 방향이었기 때문에 매도로서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추세가 크게 하락이 나왔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추세. 추세 뭐가 들어온다? 추세의 변동성. 그렇죠? 추세의 변동성.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거래량이잖아요. 시장의 거래량. 두 번째는 추세의 변동성.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량과 추세의 변동성 두 개가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거를 추세선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을 이쪽 저점. 여기랑 원래는 어떻게 이어봐야 되냐면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이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추세선을 이탈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원래는 변동성의 조건이 성립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원래는 진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추세 방향성으로 잡혔고 그리고 추세 거래량도 들어왔고 시가를 밑으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로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장기 추세가 아직은 상승 방향 활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가 아래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시가 아래에서 변동성. 그래서 거래량과 추세 방향성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자로 눌러주면서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저희가 판단해 볼 거는 5분봉으로 해서 눌림목을 체크하는 거예요. 5분봉.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ROCPV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강도입니다. 즉, 이게 막대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추세가. 그렇죠? 막대가 깔끔하게 올라가니까 추세가 깔끔하게 나오죠. 하락으로. 그런데 무조건 시장은 원웨이로 하락하는 시장이 나오거나 원웨이로 상승만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항상 계단식으로 지그재그로 올라가고요. 또 지그재그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1차 파동이 한번 활성화됐고요. 다시 한번 막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떨어지는 뭐가 약해진다? 떨어지는. 떨어지는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강도. 시장의 강도. 자, 강도가 약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니까 상승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눌림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눌림목. 눌림목.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가 밑에서 변동성, 주기변동성과 가입변동성의 두 개가 활성화됐고 그리고 눌림목 형성이 되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하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시가 기준에서 변동성이 나기 때문에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을 보겠습니다. 오일. 자, 오일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왔냐면 전형적인 뭐가 나왔다? 역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일봉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일봉의 시가. 주식도 일봉의 시가가 중요하죠. 선물도 일봉의 시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시간의 가입변동성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4시간입니다. 일단 처음에 첫 번째는 일봉의 시가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시간으로 돌아와서 4시간의 가격변동성이 활성화됐는지 비활성화됐는지. 그 두 개만으로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인데 지금 4시간의 가입변동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이니까 활성화가 된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 장기 추세. 즉, 큰 그림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는 매도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온리 매수만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나올 땐 저점 매수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시간 방향성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15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봉상의 시가를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변동성. 즉, 시장에 뭐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가, 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추세에 모두 들어왔다. 추세에 방향성으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 두 가리 조건이 만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세의 방향성으로 들어왔고 추세의 거래량, 즉 시장의 거래량으로 둘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추세의 강도로 들어왔습니다. 총 세 가리 조건에 다 만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가, 위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4시간의 가입변동성 확인했을 때 그때 상승 방향 활성이잖아요. 매수로만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매수로만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게 되는 순간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봉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5분봉으로 항상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5분봉으로 눌림봉. 5분봉으로 눌림봉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있죠. 15분과 5분은 달라요. 여러분들 15분과 5분이 다른 게 15분은 중기죠. 근데 단기예요. 단기. 근데 5분은 최단기입니다. 그래서 15분을 먼저 확인하고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240분 확인. 그다음에 15분 확인. 그다음에 5분 확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15분 확인했을 때 상승방향 활성화였죠? 그러면 5분은 15분은 활성화됐지만 5분은 살짝 비활성되는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추세 강도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됐다가 여기 막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추세 강도예요. 추세 강도. 추세 강도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살짝 올라가다가 뭐가 나와요, 지금? 박스권이 나오잖아요. 박스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기변동성, 가입변동성이니까. 거기다가 MAHD로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걸 저희가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고점까지 대략 한 74틱 정도. 그러면 한계약 기준으로 대략 한 740불이니까 한 80만 원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80만 원.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장기 추세가 상승이면 무조건 상승만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는 추세에서 어떻게 돼요? 80만 원 날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기 추세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로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뭐한다?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매도를 들어간다. 이게 진짜 도박인 거죠. 이렇게 하면 도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큰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5분 그 다음에 5분 그래서 큰 추세가 상승이면 단기 추세도 상승 큰 추세가 하락이면 단기 추세도 하락 큰 추세가 박스권이면 단기 추세는 위아래 둘 다 가능하다.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추세에서의 변동성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두 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 즉 짧은 부분으로 봐가지고 추세의 눌림목도 판단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걸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쉬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또 분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치워볼게요.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은 지금 미장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일봉상의 뭘 체크하신다? 일봉상의 시가 일봉상의 시가 일봉상의 시가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 자리 그러면 지금 양봉이니까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추세 확인 4시간 4시간의 가격 변동성 확인하시니까 현재 활성이야? 비활성이에요? 활성이다? 비활성이다? 비활성 그러면 양방향 둘 다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15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5분 15분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주기변동성 맞죠? 주기변동성 주기변동성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기변동성이 시장의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추세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시가 위에서 시작했다가 다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없을 때 시가를 뚫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거짓 추세입니다. 거짓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거짓 추세면 여러분들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뭘 들어간다? 매도 들어갑니다. 거의 100이면 100 다 매도 들어가요. 그런데 매도 들어가면 올라치면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손실 보겠죠? 이게 바로 역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 자체 거래량이 없는데 시가를 하락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된다? 아 뚫은 게 거짓말이구나. 그죠? 그리고 이 가격 변동성 그러니까 주기 변동성에 비하성을 했을 때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거짓이 나온 겁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시가를 뚫으면서 추세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추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 당연히 손실을 보겠지만 여기서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기를 하는 거죠. 주기 변동성에 비하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하락으로 돌파가 나왔다가 추세 방향성이 점점 꺾이면서 이렇게 시가를 제이탈하면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때 뭐한다?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매수 진입. 그래서 이 고점까지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은 봉사이즈가 대략 한 110포인트니까 대략 한 220틱 즉 한계약 기준으로 한 230만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온 겁니다. 230만원 그러니까 이 짧은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컨택하시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하루에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230만원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선물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방향이 가능하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강조드린 건 뭐냐면 일단 큰 추세를 먼저 확인하자. 240분의 가격변동성 활성 혹은 비활성 그다음에 활성을 했으면 어느 방향으로 활성화됐는지 그리고 비활성을 했으면 이제 추세가 위아래로 두다 진입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역추세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시가 재돌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변동성을 확인하든지 총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차트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된다? 시장은 유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는 겁니다. 4가지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유형은 총 4가지. 첫 번째 주기변동성 활성 가입변동성 활성 두 번째는 주기변동성 활성 가입변동성 비활성 그 세 번째 주기변동성 비활성 가입변동성 활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기변동성 비활성 가입변동성 비활성 활성 비활성 하니까 조금 약간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거래량이 있다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기변동성이 활성화됐다 이것은 거래량이 시장에 충분히 들어온다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리고 가격변동성이 활성화했다는 얘기는 추세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강력하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기변동성이 활성화됐다 즉 거래량이 들어왔다 시장에 그런데 추세가 명확하게 잡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뭐하는 구간이다 박스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없습니다. 시장에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변동성은 활성화가 됐다 이것은 거래량은 없는데 추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추세예요? 가짜 추세 거짓 추세 즉 역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네 번째는 주기변동성은 꺼졌다 즉 거래량은 없는데 시장의 방향성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예 죽은 그런 데드마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좁은 흐름에 박스권을 그린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시장을 공약을 하셔야 돼요? 1번을 공약하셔야 되는 겁니다. 변동성과 추세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힌 시장 그런데 1번만 가지고 너무 적게 나오니까 3번 추세, 역추세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시장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추세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 잡아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세의 방향성 시장은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처음으로 240분의 가격 변동성 확인 이거 여러분들 왜 보는 거예요? 추세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면 단기 추세도 무조건 위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 추세도 무조건 아래 박스권이면 둘 다 가능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40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5분 가지고 여러분들 뭘로 본다? 추세선 MACD 확인 그 다음에 단기 추세 주기변동성과 가격변동성 활성화 여부 체크 2번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5분봉의 5분봉의 눌림목 확인 이것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따라주시면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그 수익을 말하다 해외 선물 주기변동성 가입변동성 활용을 해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에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해외 선물 기초 강의 변동성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유익한 시간을 통해서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알려드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